햄버거 패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빵가루도 직접 만들고 고기도 직접 갈고 빵만 빼고는 전부 다 제가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. 빵가루를 만들 건데 빵가루를 제 생각에는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빵을 돌리면 바삭바삭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름답습니다. ろう 오늘 또 안 부서지는거는 먹어 안 부서지는거는 내가 먹고 부서진거는 넣어 더 들어가요 맛있게 마늘에 다진거 양은 그냥 대충 모르겠어요 계란 계란 소금 손으로 빡빡 빡 해보겠습니다 계란 너무 많나 이렇게 어느정도 크기로 빵 크기에 맞춰서 오정도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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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